미국 식품의약국 FDA가 오미크론 하위 변이를 겨냥해 만든 코로나19 백신을 조만간 승인할 것이라는 외신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최근 화이자와 모더나는 오미크론 하위 변이를 겨냥한 맞춤형 백신에 미국 내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했죠. FDA가 임상시험 결과 없이 승인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 건데,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미국의 식품의약국이 오미크론 하위 변이에 대한 백신, 이번 주에 승인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임상시험을 하지 않고 승인을 할 것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사전에 화이자와 모더나, FDA가 교감이 있었겠지만요. 화이자와 모더나가 지난 22일과 23일 가까이, 지난주에 긴급 사용 승인 신청을 했는데, 불과 한 주만이 이번 주에 승인 신청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FDA가 승인을 한다고 하면, 화이자와 모더나의 mRNA 코로나19 백신이 당장 다음 달부터 출하될 수 있다,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고요. 이렇게 서두르는 이유는 당연히 시급성 때문입니다. BA4와 BA5 변이가 지금 전체 감염자 중에서 90%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요. 미국도 마찬가지고, 국내도 마찬가지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2차 계량 백신을 사실 임상까지 마치게 된다고 하면, 임상이 내년 봄에 끝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미 BA4와 BA5 확산세가 거센 상황이기 때문에, FDA 입장에서는 빨리 임상이 아직 끝나지 않았더라도, 지금 빨리 승인이 나서 코로나19 확산세를 잠재할 필요가 있다, 이런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이고요. 사실 안정성에 대한 이런 의문이 지금 제기될 수밖에 없는데, FDA는 지금까지 나왔던 코로나19 백신이 인체에 크게 문제가 없다는 것으로 지금 사용이 되면서 판명이 됐다라고 말하면서, 오미크론 하위 변이에 대한 백신도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게 FDA의 공식의 입장이고요. 이렇게 임상시험 없이 이렇게 승인이 나는 경우는 상당히 이례적이라고 할 수가 있고, FDA는 독감 백신에 대해서는 사실 독감이 워낙 오래전부터 백신을 맞아왔잖아요. 그래서 독감 백신에 대해서는 사실 임상시험 없이 승인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코로나19의 시급성 때문에 이례적으로 임상 없이 화이자와 모더나의 BA4와 BA5에 대응하는 계량 백신도 승인할 것이다, 라고 지금 시장에서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변이 바이러스가 정말 90% 가까이 차지하다 보니까, 이렇게 FDA도 긴급 승인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인 것 같은데, 국내 신규 확진자 수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긴 합니다만, 아직도 위중증 환자가 500명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내일도 이제 계량 백신 접종에 대해서 정부가 또 방침을 발표할 계획인데, 국내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 예정인가요? 네, 맞습니다. 사실 국내에서 어떻게 발표를 하는지 따라서 국내 관련지도 움직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내일 지금 정부가 발표를 하는데, 일단은 오미크론, 제일 처음에 오미크론 발생했을 때 변형, 초기의 변형은 BA1이라고 하거든요. 이 BA1까지 겨냥한 그 백신, 화이자와 모더나가 만든 이 백신에 대해서는 이제 좀 승인을 할 것이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으니까 국내 도입은 다음 달 정도에 이 BA1에 대해서 대응하는 백신이 이제 도입이 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요. 전문가들은 지금 변이를 지금 코로나19가 지금 2020년부터 계속되고 있으니까, 6차 재유행이라고 지금 전문가들은 보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확진자 수가 감소세로 전환되긴 했어요. 그런데 올해 한 늦가을이나 초겨울에 다시 7차 재유행이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지금 전문가들의 지금 공통적인 그런 전망이거든요. 그래서 지난 3월과 4월에 오미크론 변이가 사실 엄청나게 확산됐었는데, 이때 형성됐던 자가 면역이 한 6개월 정도면 이제 좀 어느 정도 낮은 수준으로 다시 떨어진다고 해요. 그래서 이때 다시 7차 재유행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 7차 유행을 대비하려면 사실 이 오미크론의 전용으로 대응하는 백신을 지금 승인할 필요가 있거든요, 국내도. 그런데 일단 BA1에 대해서는 승인할 것으로 지금 보이고 있는데,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BA4와 BA5에 대해서도 지금 승인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국내에서는 아직까지는 임상시험 마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결단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미국 FDA의 결정, 그리고 유럽의 결정들을 보면서 국내 식약처도 이 BA4와 BA5에 대응하는 이 백신을 어떻게 승인을 도입을 할 것인지 여부를 따져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조금 늦긴 하네요. 그렇죠. 네, 이제 7차 유행까지도 예측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BA1과 관련된 백신에 대한 이야기가 내일 나올 것이다 라고 언급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변이 바이러스가 지속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이제 또 다시 한번 백신 관련 종목을 담아보면 어떨까? 지금 조금 많이 조정을 받은 구간에 내가 좀 매수를 하면 어떨까라고 고민하시는 수련 분들도 계실 것 같거든요. 지금 접근해도 유효할 거예요. 아니면 조금 리스크를 감내해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가격대가 사실 많이 내려온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지금 계속 재유행한다고 하고 확진자 수수료 규모는 사실 예전에 비하면 정말 크거든요.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지금 임상을 다 끝내지도 않은 백신이 FDA 승인을 받을 정도로 지금 사실 변이가 나오는 속도가 점점 빨라진다고 해요. 이제 과학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데 이 백신을 빨리 개발할 수 있는 플랫폼이 mRNA 플랫폼이에요. 그런데 이 mRNA 플랫폼은 지금 화이자와 모더나만 성공한 거고 노버백스 같은 경우에는 제조합 단백질이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처음으로 백신을 성공한 SK바사 같은 경우에도 mRNA 플랫폼을 따로 개발하고 있지만 이 백신도 역시 제조합 단백질 백신이기 때문에 개발 자체가 플랫폼 특성상 늦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격차가 글로벌 제약사와 글로벌 개발사와 점점 벌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점에서 국내 바이오를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로 접근하는 것은 다만 보수적으로 봐야 된다. 이런 조언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특히 대기업이 아닌 바이오테크도는 유바이오로직스라는 종목이 있는데 여기가 지금 해외 임상 3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임상 3상이냐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 그래도 바이오테크 중에서는 거의 국내에서는 유일한 성과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앞으로 성공을 하면 당연히 좋겠지만 성공할지 안 할지는 지켜봐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 나머지 임상 1상이다, 2상이다 하는 데는 있는데 거기는 상업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기술을 확보했다는 그런 모멘텀으로 접근할 수가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모멘텀이 없을 것이라고 시장에서는 보고 있고 사실 치료제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셀트리온이 치료제를 만들었었는데 지금 전문가들은 셀트리온 치료제 향후 매출 전망을 제로로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업적으로는 사실 화이자와 머크 이런 데를 이기기 쉽지 않다라고 하니까 사실 치료제 관련 종목들이 보도자료를 내면서 변동성을 보이고 있긴 하지만 그런 것들이 실제로 정말 돈을 벌어다 줄 것이냐에 대해서는 사실 보수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